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작년 가장 많이 조회된 검색어는 유튜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회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다음해 2021 올해 검색어 집계에서 최다 검색어는 유튜브가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날씨가 뒤를 이었고 로또 당첨번호와 삼성전자, 구글, 비트코인도 주요 검색어에 포함됐습니다. PC와 모바일 검색 순위를 구분하는 네이버의 경우 유튜브가 PC 검색에서 2017년 이후 5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